새로운 헤어스타일로 어려 보이는 법을 소개한다. 헤어스타일에 따라 우리는 어려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 또한 더 나은 모습을 가꾸고 싶다면 모발을 건강하고 윤기가 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얼굴과 스타일에 맞추는 간단한 방, 법으로도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 등 큰 얼굴형 이마와 관자놀이 부위에 에너지와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머리 모양을 선택하자 턱에 닿는 헤어스타일은 얼굴을 훨씬 더 둥글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둥근 얼굴형의 경우에는 B라인과 쇄골 사이의 길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조금 더 길고 앞머리가 있는 네이어드 컷으로 머리를 잘라보자. 네모난 얼굴형 얼굴이 네모난 경우에는 일자머리가 얼굴형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일자머리 대신 두드러진 얼굴형을 부드럽게 만들며 에너지를 제공하는 해. 어스타일을 권장한다. 네모난 얼굴형의 경우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긴 비대칭 안머, 리를 추천한다. 너무 뽀글거리지 않는 파마 또한 네모난 얼굴형에 잘 어울린다. 길쭉한 얼굴형 길쭉한 얼굴형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은 소프트뱅이다. 우리는 너무 길지 않고 층이 난 헤어스타일을 추천한다. 어깨 길이 정도로 층이 난 헤어스타일을 권장한다. 살짝 웨이브가 들어간 부시시한 헤어스타일은 우리를 어려보이게 만들 것이다. 하트 모양의 얼굴형 얼굴이 각진 경우에는 옆으로 휘어진 앞머리가 잘 어울릴 것이다. 이러한 얼굴형은 얼굴의 윗부분이 아래쪽보다 더 넓기 때문에 앞머리가 그 모습을 가아내줄 것이다. 짧은 앞머리는 하트 얼굴형에 어울리지 않음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목, 발은 마르면서 살짝 줄어들기 때문에 젖은 머리가 아닌 건조한 상태에서 자르는 것이 가장 좋다. 타원형 얼굴 타원형 얼굴 모양은 어떠한 스타일도 잘 어울린다. 턱과 광대뼈를 강조하는 헤어스타일 또한 잘 어울릴 것이다. 대표적인 머리 모양 픽시컷. 픽시컷은 대담하고 멋진 헤어스타일이다. 픽시컷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드는 주된 요인은 어려 보이고 신선해 보이는 짧은 머리이다. 이러한 머리 모양은 우리의 목을 드러내며 모습을 강조해준다. 머리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연한 금발부터 가장 어두운 통까지 모두 잘 어울린다. 보부컷 보부컷은 턱까지 오는 짧은 헤어스타일이다. 때로는 앞머리를 내도 잘 어울린다. 보부컷은 앞머리, 크게 난층 혹은 깔끔하게 떨, 어지는 라인으로 인해 우리에게 활력을 부여한다. 이 헤어스타일 또한 어떠한 머리색, 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 중간 길이 머리 중간 길이 머리 모양은 인기가 있는 헤어, 스타일이다. 더 어려 보이고 싶다면 층을 낸 버전을 추천한다. 레이어드 중간 길이, 머리는 얼굴에 활력을 부여하며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얼굴 모양에 따라 길이를 살짝 수정하면 모두에게 잘 어울릴 것이다. 이러한 헤어컷의 장점은 직모, 곱슬 혹은 파, 나머리든 간에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안전한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어려 보이는 해, 어스타일을 위한 팁작이 자신의 외모를 기분, 패션 혹은 스타일에 맞게 바꾸기란 언제나 재미있는 일이다. 특히 어려 보이는 헤어컷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한다. 한 가지 헤어스타일만을 고집하지 말자. 어렸을 때 나에게 잘 어울렸던 스타일이 지금까지 잘 어울린다는 법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매년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머리를 기르고 싶다면 허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허리를 넘어가는 헤어스타일은 나이가 들어 보일 것이다. 수치 많은 경우에는 다양한 길이, 레이어드를 시도해보자. 이렇게 하면 볼륨을 살짝 줄이고 우리는 더 어려 보이게 될 것이다. 40세가 넘어서 부자연스러운 황금빛 금발이나 매우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동안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흑갈색이 어울린다. 사용하는 헤어 제품에 주의를 기울이자. 모발을 보습하며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쉽다면 나의 모발 타입에 맞는 샴푸와 컨디셔너를 사용해야 한다. 헤어 스프레이, 크림, 혹은 진한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드라이어나 고데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금발의 경우 색이 너무 밝지만 않다면 긴 머리를 유지해도 좋다. 자신에게 맞는 머리색은 피부색과 잘 어울리는 색상이다.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상이 아닌 피부톤과 잘 맞는 금발을 선택해보자. 다음과 같은 헤어팩을 통해 모발을 건 강하고 어려 보이는 모발을 유지하자. 모발 관리를 위한 헤어팩 알로에 맥주팩알 로에 베라와 맥주로 만든 헤어팩은 모발의 수분 및 영양분을 공급하여 광택을 선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팩은 일주일에 3회씩 사용하면 된다. 재료 무알콜 맥주 1월 1컵, 100ml, 알로에 베라젤 2스푼, 30g, 방법 모든 재료를 용기에 넣은 뒤 잘 섞어준다. 젖은 모발의 팩을 도포한 뒤 헤어팩으로 감싸준다. 2. 0분간 기다려준다. 20분이 지나면 평소처럼 머리를 헹군 뒤 컨디셔너를 사용한다. 아보카도 아몬드 오일 마요네즈 헤어팩 재료 잘 익은 아보카도 반개 마요네즈 이슬, 푼, 36g, 아몬드 오일 2방울 방법 모든 재료를 잘 섞은 뒤 부드러운 질감이 완성되면 젖은 모발에 도포한다. 20분간 기다린 뒤 미온수로 헹궈낸다. 일주일에 2회씩 반복한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헤어팩 2팩은 단백질이 풍부한 재생팩이다. 코코넛 오일은 두피와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올리브 오일은 모발에 건강을 유지한다. 재료 유기농 버진 코코넛 오일 3스푼, 45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스푼, 32g, 무양 젤라틴 1봉 12g, 방법 작은 그릇에 모든 재료를 넣고 잘 섞어준다. 혼합물이 잘 섞이면 모발에 도포한 다음 이번에는 건조한 모발에 도포, 오일이 스며들고 열이 생기도록 샤워캡을 머리에 쓴다. 15에서 20분간 기다려준다. 20분이 지나면 천연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20분이 지나면 천연 샴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